광명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식탁이 맞이해주는 주방입니다. 냉장고자리 마련되었고요.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어요. 빌트인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도구 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고요? 베란다. 메인 욕실입니다. 광명동 탑클래스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